설마 억다롭게 지은 거 아니겠지? 진짜로. 진짜 지은 키네라. 엉덩이로만 밀어야 되는 거죠. 모르겠지. 그거를 부르시면.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설마? 이거 아니죠? 기도하려고. 황제 고통 아니야. 제 속에 어떻게 된다. 잘 어울리긴 하다. 그러니까. 일부러. 아니 아니 진짜. 일부러 젖은 거 아니야? 어? 처음에 심컷 했잖아. 어? 잠깐만. 왜? 아 이게 뭐 젖은 거 아니야? 자연스럽긴 하자. 그게 뭐 젖을 수가. 그게 뭐 젖을 수가. 그게 뭐 젖은 거 아니야. 그게 절대 아니야. 특기사면 그럴 수도 있구나. 이런 거 젖을 수가. 야 예술아. 유신이 좀 보자. 자 가우시면 안 돼요 지금 고민이. 네. 어어 잠깐 잠깐만요. 종교 많이 넘었다. 쭉 날아가게 하란 말이야. 이게 여자가 남자가. 아하하하하하하하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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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진짜로 나 빅크증이 안했는데 빅크증이 안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야 이게 만약에 예술이가 동욱이랑 하합 바꿨으면 이게 우리 모습이야 나도 우리 모습이야 와 예술이 형 정말 잘 봤네 이게 어떻게 된다는거야 깔끔하게 그냥 상욱이 쉬게 해줘 쉬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제 승리는 1경기는 빨간퀸 좋았어 야 절어 그러면 백기사인가 봐 당연하지 왜냐면은 이제 인정했어 이제 인정했어 우리의 절제가 딥기수도 있는건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거 보니까 백기사 맞나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한다 아 근데 흑기산다 열심히 할 수도 있어 그치 여기 남아있으려고 남아있으려고 자 이제 인정했어 이준아 친구 대결 한번 해라 왕지혜 왕지혜를 보내라 왕수야 왕지혜를 보내 우리 오랜만에 둘이 당연하지 한 번 할까? 아 재밌겠다. 아 재밌겠다. 아 재밌겠다. 서로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갑시다. 오랜만에 왕재와 유광수. 재밌겠죠? 자 당연하지 한 번 해보도록 하지. 모든 얘기에 당연하지 하면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좋습니다. 뭐든지 당연하지를 하셔야 됩니다. 안 하면 지는 거예요. 자 준비되셨죠? 이걸로 공수정하는 거죠? 네? 이걸로 공수정하는 거예요. 자 준비되셨죠? 먼저 광수부터 시작. 하지마 하지마. 입술이 떨려. 혹시 연예인 사귄적 있지? 연예인 사귄적 있지? 자 하나. 이 정도는 뭐. 당연하지. 이거 받았네. 제가 받았어. 지혜 화났다 지금. 지혜 화났다 지금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여러 알 되세요. 이 정도는 뭐. 그래도 그냥 이게 조금. 이 정도는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.